안녕하십니까. 안성시 소통협시 담당관 윤석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언론 브리핑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으로 브리핑을 개최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론 브리핑은 안성시 코로나19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및 운수업계 등 많은 시민께서 어려운 현실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공공일자리 창출 및 방역사업 등을 우선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리는 내용이 시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안성시 코로나19 추경 예산 편성 관련 시장님의 브리핑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브리핑 후 질의응답 시간에 댓글로 소속과 성명, 질의 사항을 올려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보라 안성시장님의 안성시 코로나19 추경 예산 편성 관련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나무에 맺힌 꽃망울과 햇살은 봄이 오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반갑고 많은 기대를 하게 합니다. 작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낯설고 이러한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다가오는 봄을 만끽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하반기면 모든 시민 여러분들도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축산 가공 판매장 집단 감염에서 보았듯이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코로나19는 우리 주변에서 방심의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안성시민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옆에서 안성시가 항상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피어날 꽃들과 같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겪어야 했던 감염병 확산의 공포와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은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 대유행을 거치면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혈증자 발생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일상을 제약해야 하고 일상으로 복귀가 그만큼 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서부터 생겨나 전 시민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의 시민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그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는 것을 지금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당장 2월달 월세 걱정, 수십 년 이어온 생업을 어찌해야 하는 걱정, 우리 안성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시민 여러분들의 한숨이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이에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몸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하듯이 우리 지역경제에도 경제백신이 필요합니다. 당초 4월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6월 이후에나 시민 여러분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그 사이 정부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안성시 추가경정예산에 정부재난지원금까지 더해진다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오늘 안성시의회에서 의결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자료를 보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대응사업 283억 원, AI대응 20억 원, 성립전예산 3억 원, 총 306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은 순세계인여금 274억 원, 국도비보조금 19억 원, 내부유보금 세출조정 13억 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코로나19 대응사업 283억 원은 크게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성시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208억 원, 두 번째는 집합금지업소 등 선별지원 26억 원, 세 번째로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3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접종에 10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208억 원입니다. 가장 많은 액수를 포함하고 있는 보편적 지급입니다. 3월 17일 24시 기준 안성시민 외국인 포함해서 2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제공됩니다. 경기 지역 화폐 형식으로 제공되며 접수 기간은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재난지원 기본소득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관내 지역 화폐 사용처 중에서 연매출 10억 원 미만인 곳이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고 불편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합금지업소 등에 대한 선별지원 26억 원의 세부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20곳에 100만 원, 그 다음에 88개소에는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관내 450곳에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PC방 오락실에는 관내 100개소 개소당 50만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관광업 이벤트업은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특히 임차로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서는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2개월, 최대 2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저소득층, 예술인, 운수업,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안전공제 지원으로 어린이집 165개소에 개소당 51만 5천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학습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학습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는 사랑의 PC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활동이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는 지역화폐로 100만 원, 종교시설에는 방역을 위한 방역물품 50만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종사자, 전세버스 법인 종사자, 통학버스 종사자에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 급식이 위축되면서 농업인들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농업인을 위해서는 택배 발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험 휴양마을 10개소에는 각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일자리 사업 39억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고용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기업체가 청년들을 신규 고용할 시 2년간 월급여의 50%, 최대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50명에 대해서 3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과 후 학습이나 학습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습 도우미들을 위한 2억 원을 편성해서 25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를 가정으로 방문해서 학습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체육시설 방역 및 환경정비, 불법주정차 등산로 관리, 읍면동 방역도우미, 행정업무보조원 등 공공에서 해야 될 일들을 안성시민들을 채용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일자리, 행정보조에 각각 22억 원,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및 배심접종 10억 원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선별검사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자도 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이 안전하게 집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3억 8,3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물품,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에 5,700만 원,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민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행정경비로 2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2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담은 2021년 제1회 추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시민에게 전달되어 희망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필요한 혜택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준비한 지원금이 여러분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금액을 온전히 보존해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시에서 마련한 이번 지원금이 지금의 위기를 버텨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성시는 이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외에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코로나19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는 날이 오도록 함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소중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속과 성명, 질의사항을 올려주시면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우선 사전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TV 기난방송 주아영 기자님의 사전 질문입니다. 안성시는 지난해 경기도와 함께 기본재난소득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이 같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는 기본재난소득을 지급하는지 궁금하며 지급한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며 지급 후 안성시 재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저희 안성시는 아까 설명했듯이 보편적 지급의 재난지원금에 2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안성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규모입니다. 저희가 선별적 지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하지만 사실 선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형평성의 문제들이 대두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를 늘려서 선별적 기준에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보편적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작년에 보편적 지급이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자기 경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208억 원의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 작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에서 재정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BTV 기난방송 주하영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의 지원에서 더 확대된 부분은 무엇인지와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지 안성시 예산에서만 지급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서 저희가 한 500억 금요의 코로나 추경을 편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대해서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올해는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매출 감소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안성시에서는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분명히 손실이 있을 것을 알지만 우리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금을 더 많이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차료 때문에 걱정하시는 임차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임차료 지원을 했던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전세버스 법인과 종사자들에게 추가로 10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술인과 관광 이벤트 업종도 전년과 다르게 편성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편적 지급을 통한 모든 소상공인들에 대한 소비 진작과 그다음에 집합금지 및 행정명령을 당했던 업소 그리고 행정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업종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 293억 원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19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19억 원은 성립전 예산 편성에 주로 쓰였고 코로나19 관련된 예산에는 대부분이 시 예산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BTV 기난방송 주아영 기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양정신병원 집단 감염과 이번에 축산물 공판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됐습니다. 혹시 이들 집단 감염이 발생된 곳에 대한 지원도 있는지와 지원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양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코어트 격리 조치를 했고 또 일시적 폐쇄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한 손실은 국고로 보상이 되었으며 저희 안성시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서를 위한 신속 항원키트 지원과 코어트 격리에 따른 방어복, 마스크, 고글 등 방역물품을 예비비로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또한 간호사 등 15명의 의료인력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공판장 관련돼서는 추경 예산안을 담긴 이후에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도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업체와 관련된 지원은 방역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지원과 방역물품 지원이 주가되고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경인일보 민웅기 차장님의 질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창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 선별지급 업종에 대한 자영업자들 간의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자영업자들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또는 보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됐던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긴 하지만 제한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리고 이 업종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피해의 정도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평하게 이 피해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합금지와 관련돼서 영업을 실제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걸 1차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선별지원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편적 지급인 안성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안성시에서 쓰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체 중에서 연 10억 원이 넘는 사업장을 제외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내외 뉴스통신 김상배 기자님 질문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추경과 관련해 기업체 신규 청년인재고용 50명에 3억,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 방문 학습 도움이 25명에 2억 원 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째, 청년인재고용 지원은 관내 청년 구직자 인원에 대비해 너무 적게 배정된 것은 아닌지와 두 번째, 또한 방문 학습 도움이도 관내 저소득 취약자녀 모두가 혜택받는 금액으로 책정됐는지 궁금하며 만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청년인재고용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한 명을 채용하면 2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3개년을 목표로 해서 총 14억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1년 우리가 진행해 보면서 기업체들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호응이 높다라고 하면 확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녀 방문 학습 도우미는 작년에 코로나19 대비해서 저희가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1차적으로 사업을 해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했는데 80일 가정에 36명의 방과 후 교사를 파견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유사한 인원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7개월 동안의 예산 2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저희가 감안한 것 중에 하나는 올해는 1학년하고 2학년은 매일 학교에 가는 걸로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작년도보다는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수요가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추가 예산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댓글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데일리와이 이균 기자님입니다. 이번 안성시 코로나19 추경 예산 가운데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보편적 지급을 한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몇 개의 지자체들이 일부 보편적 지급을 했지만 재정 운영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대부분은 선별적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안성시는 보편적 지급으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합금지 업종이나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그동안 자가건물과 임차인과 구별 없이 동일하게 지원이 됐었는데 저희는 특별히 임차인들의 월세가 더 많은 부담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임차료 지원을 편성한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추경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제3차 재난지원금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 재난지원금의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사각지대를 메꾸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TV 종합뉴스 조혜영 기자님 질문입니다. 재난기본소득예산 283억 원 추경예산 중 안성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지급하여 208억 원이 된다고 하는데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궁금하며 집합금지업소, 노래방이나 찜질방 등 추경예산 26억 원이 잡혀 있는데 영업손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분류를 하며 언제쯤 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저희 안성시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4월 말까지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사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31일까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합금지업소 관련돼서 영업손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분류하면 언제쯤 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안성시에서 드리는 것은 영업손실보상금이 아니라 재난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액을 정확히 책정해서 거기에 맞는 비율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합금지업소는 노래방, PC방 다 상관없이 일정 정액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요. 오늘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중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종합법률신문 이범열 기자님 질문입니다. 보편적 지급에서 외국인 지급분에 대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도 지원되는지,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보편적 지급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7일 24시 기준으로 안성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외국인 포함해서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소지가 안성에 있고 그게 등록이 되어 있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입니다. 다음 평안신문 이성관 기자님 질문입니다. 예술인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예술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예술인의 기준을 잡는 게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게 예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업예술인이냐 아니면 부업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급되는 100만 원은 예술인협회에 등록된 예술인에 한해서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더 이상 댓글 질문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안성시 언론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